우채아! 우채아가 생기게 된 계기! 계기는 그것죠. 일단은 저랑 석진이 형이랑 둘이 게임을 하다가 둘이서만 하다보니까 좀 심심한거죠. 그래서 더 없을까. 그렇게 찾다가 이제 석진이 형이 재환이 형한테 연락을 하고 제가 은광이 형한테 연락을 해서 재환씨랑 석진씨랑 친해서 구이 배밀리 약간 이런 얘기죠. 그래서 4명이서 단체방을 만들어서 4명이서 하다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는 게임이 5명이 한 팀이에요. 리그 오브 전설이라고. 그래서 5명이 한 팀이라 한 병을 더 찾아보자. 이렇게 하다가 현빈이가 먼저 들어왔죠. 지훈이가 들어오고 현빈이가 들어오고 진행이 되었죠. 아 그렇죠. 그렇게 6명이서 지금 활동 중이고요. 열심히 게임을 온라인상에서. 그 다음 질문이 창단 멤버.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4명 정도. 영재씨하고 석진씨가 애초에 태초를 만들었죠. 그렇죠. 어머니죠. 제 사식들이고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한 분이 우리 단체방에 메시지를 남겨주셨거든요. 메시지. 사실 너무 라디오를 함께 하고 싶었는데. 맞아요. 어떻게 왔냐야. 왔냐. 석진 친구가 요즘에 앨범 활동. 앨범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는 최강 아이돌 패밀리에서 자기가 게임을 제일 잘한다고. 형도 어른증이 좀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석진이 하고 우리 셋 중에 누가 제일 못할까요? 하나 둘 셋. 현빈이. 어? 현빈이요? 왜죠? 석진이 요즘에 조금 잘해졌어요. 석진이 잘해졌어요? 사실 옛날에 석진이는 진짜 못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좀 잘해졌어요. 석진이도 요즘 물 올라가지고 쭉쭉 개봉을 해서. 맞아요. 잘하겠네요. 네. 자. 두 번째 문제. 우체화 회식 때 지갑을 가장 자주 열어던 메모는? 진. 진. 석진이 형. 석진이. 아 맞아요. 형 이거 도답해야 돼요 형. 자 하나 둘 셋.